김큐의 경제 뉴스 크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빠르게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뱅크, SVB 파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격을 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켜보니까 후폭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유럽에서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어렵다고 하고요. 또 미국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도 지금 좀 위험하다고 하고, 금융사들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게 금융시장의 하루하루 분위기가 좀 달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좀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나빠졌다가, 또 대책 나오면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똑 빠지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시차가 좀 있어서, 금요일 한국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토요일 새벽이죠. 우리로는 토요일 새벽이시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장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미국 금요일장에서,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네요. 어제 새벽 미국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금융주들이 줄줄이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금융주들 줄줄이 하락할 때 중심에 있었던 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지역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도 사실 뭔가 귀에 딱 들어오진 않아요. 그때 우리 SVB처럼. 실리콘밸리 뱅크.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SVB뱅크하고 비슷한 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2의 SVB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꼭 이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마크 저커버그라고 페이스북 창업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메타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고급 주택 살 때 대출해 주는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입니다. 그만큼 실리콘밸리에서 금융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제2의 SVB뱅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SVB뱅크가 파산을 했죠. 파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주변에 번졌고 그러다 보니까 SVB뱅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심리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뱅크런 같은 게 좀 이렇습니다. 돈을 막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러다 보니 주가도 막 쭉쭉 빠지고요. 위험이 좀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지난 미국 당국이 SVB에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린 것처럼 좀 발빠르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도 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을 좀 압박을 해서 JP모건 등 11개 은행에게 300억 달러라는 돈을 모아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예금으로 넣어주는 조치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고객들이 불안하니까 예금을 찾아서 그러면 안전한 은행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은행에 옮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다시 대형 은행에게 야, 그 돈 다시 이 은행에다 넣어줘 라고 한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치가 나오니까 미국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주가가 9.98%, 퍼블릭 리퍼블릭 뱅크가 거의 10%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이 안정되는구나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장외 거래라고 해서 증시가 마감되면 마감된 이후에 밖에서 거래되는 걸 저희가 장외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 장외 거래에서 갑자기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32%나 빠지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봤냐면 그래, 아까 말한 대로 한 300억 달러 정도 대형 은행들이 은행에 돈은 넣어줬지만 이거는 예금으로 넣어준 거니까 언젠간 다시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을 자본금으로 넣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안감이 이건 임시방편이구나라고 하면서 불안감이 좀 커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300억 달러를 11개 은행이 넣어주면 우리 돈으로 하면 39조 원 정도잖아요. 이게 부족한 건가요? 이건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을 넣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해했던 것은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예금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 120일간 최소 이 예금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넣어주고 아무 때나 찾아가지 마 정부에서 120일간은 여기에 예치해 두는 거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120일 지나면 빼간다는 거지? 라고 해석한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 뱅크런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고요. 아니면 고객들이 찾아가는 돈에 돈을 대준 셈이었던 거죠. 계속해서 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예금자들은 불안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계속 빠져나갔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가 한 23달러에서 지금 목표 주가라고 해서 투자할 때 저희가 하는 주가요. 이게 지금 목표 주가 5달러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은행이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냐 마느냐 이 양쪽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를 쭉 보니까 위기가 확산되는 쪽인 것 같아요. 확산이 조금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 당국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나서서 이 불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때보다 훨씬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SVB뱅크에서는 예금 전액 보호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금액이 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상한 안 지키고 그냥 예금해놓은 사람들 돈은 다 보호해 줄 거야라는 조치를 내렸고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거든요.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빠져나간 예금을 아예 대형 은행들을 압박해가지고 다시 은행에다 집어넣는 조치가 나왔고요. 거기에 2008년 금융위기에 썼던 BTF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은행 긴급자금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빌려가라 담보로 맡기면 빌려줄게. 그러니까 국채라든지 부동산 대출 관련된 담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면 우리가 그냥 돈으로 빌려줄게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2주간 이쪽에서 은행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불이 꺼진 듯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약간 꺼진 듯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떠올리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레고랜드에서 채권 시장이 갑자기 불안해지니까 금융 시장 불안감이 확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확산되지 않게 미국 당국은 지금 굉장히 강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다만 이 미국의 불동이 지금 유럽으로 튀었다는 게 조금 걱정이죠.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트 스위스가 주가가 막 빠지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더 불안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그 SVB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 아닌가요? 더 심각한 거잖아요. 만약에 크레딧트 스위스가 파산하거나 크게 망가지면 사실은 유럽이나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SVB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위스 국립은행이 나서서 이거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원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크레딧트 스위스 은행은 원래 최근에 좀 불안했던 은행이에요.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있었던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 2대 은행이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아케고스 사태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케고스 사태 아케고스 캐피털이라고 미국에 꽤 큰 해지 펀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명하신 분이 빌황이라고 한국계의 사모펀드 대부처럼 불리는 분이 운영하던 펀드였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대상이 생기면 돈도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오고 자기가 투자한 자산을 또 담보로 맡겨서 일종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 관련 상장사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 관련 주가가 폭락을 했죠. 폭락을 하다 보니까 빌린 돈도 못 갚고 담보로 잡혔던 주식은 가치가 떨어지고 담보로 잡았던 은행들은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이른바 마진콜이라고 해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담보 가치보다 더 떨어지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밖에다 내놓고 이걸 팔아버리는 현상까지 나오면서 그와 연관되어 있던 아이비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큰 피해를 받는데 그중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데가 크레디티 스위스였어요. 그래서 그거 이후에 이 크레디티 스위스 은행이 손실에 시달리고 있었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불안한 은행이 혹시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커졌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런 문제가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부터 흔들린 걸로 봐야 되는지 크레디티 스위스가 2021년도에 크레디티 스위스가 17억 프랑스 프랑스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이 순손실이 73억 스위스 프랑크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금도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좀 오래 지속해서 안 좋았네요. 그래서 좀 위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이러다 보면 은행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본을 증자를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서 사우디의 국립은행이 이때 10%의 지분을 투자하면서 크레디티 스위스에 투자금을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때는 불안감이 진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불안감이 커지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또다시 증자하지 않으면 이 회사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우디 국립은행이 지금 스위스 은행에 등장을 했단 말이죠. 결국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섰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해 사우디 중앙은행이 10% 지분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레디티 스위스의 주가가 막 빠지고 예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면 빨리 여기에 누군가가 투자해줘서 은행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다들 이 사우디를 쳐다본 거죠. 작년에도 어려울 때 사우디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도 사우디가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쳐다봤더니 사우디 국립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위스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굉장히 제한해 놓고 있거든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의 지분을 은행은 외국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이미 지난해 우리는 10% 지분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상 우리는 더 이상 스위스 크레디트에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더 주가가 폭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이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KB국민은행하고 신한지주가 있는데 신한지주 흔들리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5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집어넣고 이 은행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메가까지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같이 나오면서 어쨌든 간 큰 위험을 빨리 벗어나게 하려는 조치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UBS 그룹이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하기 위한 합의가 임박했다 이런 뉴스를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지금 아마도 외신에 들어온 내용을 종합해보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두 은행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1, 2위를 다투는 은행이고 서로 거의 견원지간처럼 지냈던 곳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다만 UBS가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산관리 부문. 그러니까 부자들을 대상으로 스위스 은행들이 굉장히 영업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만 UBS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손실을 많이 봤다고 한 투자은행 부분은 블랙록이 인수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걸 인수하려고 하면 UBS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를 인수할 때 드는 비용도 정부에서 내주라. 그리고 인수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험을 우리가 감수해서 어떻게 보면 부실한 은행을 사주는 거니까 이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인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스위스에서는 은행 인수하는데 6주간의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이 6주간의 기간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최대한 빨리 인수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우리 시장 말고 미국 시장이 월요일장 열리기 전까지 인수가 마무리되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빨리 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 쪽에서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인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미국의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셰어스 이렇게 두 곳이 SVV를 인수 검토 중이다 이 뉴스도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은행권 위기가 중대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 분석은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인수자를 찾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SVV뱅크든 SVV뱅크의 모기업도 지금 파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인수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자산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가 어딘가 인수해 주는 게 좋거든요. 아니면 부실 자산을 정부도 떠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퍼스트 시티즌 뱅크나 이런 곳들에서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성이 꺼지느냐는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들이 인수할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워낙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수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이렇게 커졌을 때 이게 불이 꺼지지 않으면 더 큰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을 빨리 끄는 게 1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금값이 되게 올랐잖아요.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에 금값이 올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은행들이 갑자기 뭔가 흔들리는 것 같죠? 은행들은 사실은 실제로 예금과 관련된 우리가 예금을 100만 원 했으면 이 100만 원을 다 은행에 넣어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을 한 15%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예금자로 받은 돈을 다 대출이나 다른 상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들어오게 되면 100%를 돌려줄 수 없는 원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불안감을 차단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은 다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혜 산업이에요. 은행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혜를 내준 산업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빨리 불안감을 차단하는 게 1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인데요. 지금 미국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빅스텝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0.25%포인트 그것도 인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데 월, 화, 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0.25%포인트도 못 올릴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0.25%포인트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는 한 60% 정도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한테도 뭐 영향이 있지는 않은지 긴장되네요. 금융시장의 불안은 어차피 전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해서 보셔야 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요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키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